괜찮은 지나도 하셨어요? 그죠? 그죠? 기본이지. 기본은 맥주 3개 말아가지고. 3만 9,900원. 기본은 저것도 나 갈라켰는데. 그죠. 제거 없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기차장난.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할 게 없다. 할 거 무거운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이 보호우 씨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끼리 하시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저 말고. 대신에 약간 단계가 올라가는 게 저하고 하실 때하고 여러분들끼리 하실 때하고 또 달라요. 다른 팀들도 연습할 때 잘 되시다가 제가 오면 탁! 안 돼. 저하고 잠깐 하면 확 올라가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차장난 다시 한번 갈게요.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아시죠 기차장들? 아까 했잖아. 네. 고거 아까벤치로. 전문형 아까벤치로. 전문형 아까벤치로. 아까벤치로. 이걸로 하셨나 봐요. 네. 그죠? 이걸로 한지 한지 됐지. 네. 힌트가 안 맞았네. 자 기차장난 다시 한번 갈게요. 네. 갑니다. 시작. 5 6 7 8. 5 6 7 8. 네. 40 5 5 6 8. 네. 움직여보세요. 3번 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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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3번 8번 8번 요거 연습하셨고 또 휘버리 하셨죠? 네 휘버리 다 하여튼 지난주 오셨던 분은 다 마스터 하셨지 싶은데 다 해보셨잖아요 1번 9음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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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8번 시작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번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몸도 움직이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자오세가 참 어려운데 자오세 하려고 그러면은 팔이 서고 도전 네 도전 너무 웃겨 동다다쿵 다쿵 연애하셨으면 돼요 갑니다 시작 동다다쿵 동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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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zad 됩니다 알 piece 300 sem 3번은요 동따다궁따 그렇죠 동따다궁따궁 길이가 4분음표 8분음표 두개 리듬을 맞으시면 안되고 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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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하고 똑같은데 나도 힘을 빼시고 퇴로하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가 아니고 편안하게 힘 빼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 항상 시선을 앞에 보셔야 돼요. 북은 어디를 받아든 무슨 소리가 나도 나기 때문에 항상 버스킹 할 때 보셨죠? 북은 방에 차를 잘못 떼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갖고 오셔야 돼요. 가득하면 저랑 차에 또 스크래치를 합니다. 항상 앞에 보시고 그날 보셨잖아요. 버스킹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다 눈 마주치고 윙긋 한번 날려주고 이래야 됩니다. 차만 같이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이게 뻔칙이 그런 열정과 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선을 내리시면 그게 습관이 되죠. 다 그렇게 하죠. 어디 맞아도 맞고 어디 맞아도 아, 소리가 이상하다 하면 이제 건너가고 해야 되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다 되셨죠? 그죠? 그러면은 혹시 제가 없으면은 기차장당 휘몰을 계속 몸풀기를 하시고 지난주 연습하신 것처럼 가지가 하나가 비슷한 소리가 나야되요. 덩뚜락딱궁뚜락궁 덩뚜락딱궁 소리가 여기서 막 여기 잔소리가 나는게 아니고 굵직한 소리는 비슷하게 나야지 제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딱 하시고 또 제가 회장님 드렸잖아요. 저것도 다 하셔도 돼요. 아주 간단하죠. 1은 오른손, 2는 왼손 3은 오른손, 4는 왼손 그것밖에 없는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5번까지만 여러분들끼리 맞춰보시면 돼요. 5번까지만 1번만 계속 같은 소리 되게 맞춰보시고 2번만 그렇게 하시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없을 때 하실 때는 자